CS는 세계인이 아주 관심이 높은 박람회 중의 하나입니다. 오랜 테마도 아주 혁신적인 테마고요. 이번 기후테크를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. 특히나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계의 기업들이 우로우파본의 CCUS 기술을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. CCUS 기술을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다이렉트 에어 캡처, DAC 사업이고 두 번째로는 에너지 전환 부분에 있어서 수소 에너지로의 전환 사업이고요. 세 번째는 소각장 등과 같이 화석연료를 러닝하는 배출 시설의 CCUS 기술로 카본을 캡처해서 격리하는 기술로 세 가지 기술로 유행될 수 있습니다. 특히 플로리다 지역에서 힐스보러그 지역의 소각장의 CCUS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청정수소, 블루수소를 생산한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고요. 또 하나는 스페이스 플로리다와 함께 DAC, 다이렉트 에어 캡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.